메드킬 형 가요 형 가 내가 시간 좀 벌테니까 고개 짧게 해서 살았어 아니 죽어요 죽어 이거 어떻게 죽어 죽었어 죽었어 여기 안에서 돌고 있어 다 있어 형한테 이제 가가지고 오염되면 돼 애들 졸라 좋지 않은데? 왜 여기 3명 있으니까 아마 많이 붙어도 2명 있건데 우리가 풀파티 되면 내가 노매도 안할게 아저씨 화방 쪽으로 갑니다 화방이요? 어이씨 유광캠으로 갔는데? 살았는데? 오케이 아 진짜? 안 뛰어버려 이리 와 이리 와 터 터 터 터 터 터 터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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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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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용이랑 친해졌다 계속 로그하고 있네 로그 오나 하방 도망가게 하방 오방캠에 맨헌트가 또 있어 풀로 오네 어이씨 젠장 나한테 붙었어 어? 아니야 나 빠졌는데? 아 공격 여기가 아 아 여기 매트키쉬 안나와 아 여기 매트키쉬 하나도 안나왔냐? 안줬어요? 하나도? 목이형이 오십니다 응, 우와 씨 하나도 안나왔어 목이형이 몇명이에요 거기? 2명인가 보겠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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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슬탐 준비하고 있을게 오케이, 저 뒤 반풍으로 타이밍이 저는 여기있다 여기 들어왔어요? 아, 풍요네 아, 풍요네 나 죽은거 없어 이렇게 했고 아, 렉 생긴다 아, 렉 생긴다 저게, 저게, 저게 타이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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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말네 박나니 타이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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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4장 끝에 탁 진심 ㅇㅇ 혼자 빠져라 스테이밍 마트 이 라이밍 다운 어디있지? 검은색 쪽에도 왔어요 남쪽으로! 여기 괜찮은데? 사이트! 싸운! 방망이! 여기 있다가 넣었어. 또 죽었고. 오! 남쪽으로! 3명. 담대사님이네. 1명. 오! 스토드 왔다. 뒤에 뒤에 뒤에! OK OK. 이거 빼야겠지. 아우! 적들 잡았어. 적들 잡았어. 적들 잡았어. 적들 잡았어. 아, 그래. 강인태였어요. 네. 아, 싸운 건 아니에요? 왜 이렇게 났어? 오완! 가야 돼. 가야 돼. 치료! 나이가 내네, 씨. 에이! 뭐기면 살아있어요, 지금? 응. 나한테. 흠. 플래시 없어가지고. 이제 합류합시다. 살아남아서. 손님 어디에요? 오케이, 오케이. 내 쪽으로 다 왔나? 손님 쪽으로 있어? 지금? 내 쪽이 없어. 다 안 나오는데. 허허. 허지원 만났다. 빨리 와라. 육존 왼쪽? 그걸로 갈게. 건분석 쪽으로 갈게. 오케이. 하방으로. 아니, 내가 가면 애들이 많이 올 텐데. 그냥 데리고. 한번 둘까? 오. 아, 저쪽으로. 1, 2, 2, 2, 2, 2. 아, 많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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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꽤 많아. 괜히 뒤돌아봤다. 도망가. 도망가. 그냥 가. 일단 합류해서 갑시다. 뛰어야지. 나 가서 한번 풀어볼까? 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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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새끼들 허무하게. 오케이. 터넷을 깔고. 오케이. 오케이. 어, 뛰어야지. 바로 뒤에. 바로 뒤에. 됐다 야. ㅋㅋㅋㅋ ㅋㅋㅋㅋ 아이씨. 아이씨. 좋습니다. 과연. 어쩔 때 또 되게 쾌적한 것 같고. 되게 맥이 있는 것 같고. 알다가도 모르겠네. 딜이. 오. 베이베. 트레틀 깔고. 오케이. 저거 거리 벌려주지. 있자. 강랑 돌아왔고. 좀 놔주지. 꽉 좀 좋은 애들. 파염 하나 던져줘야지. 아니. 불안해. 왔다 왔다. 제 쪽에 있어요? 내 쪽에 있어요? 내 쪽에 있어요? 내 쪽에 있어요. 맞아요 형님? 아 도망가다 도망가다 도망가. 빨리 빨리.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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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막아줄게. 막아줄게 형님. 막아줄게 형님. 솜탄 맞았어. 솜탄. 링크 쳤는데. 잡아야 돼 형님. 솜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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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겠네 형님. 건물 안에서 솜다. 건물 안에서 솜다. 조금만 조금만. 막았다. 막아줄게. 안 돼 안 돼 안 돼. 겁나 많다. 야 이거 죽을 거고 해야 돼. 야 이거 튀어. 야 이거 튀어. 야 이거 튀어. 이거 튀어. 으아. 노베드. 풀렸어. 노베드. 아깝다. 다 풀었는데. 야 수류탄을 저렇게 잘 던져. 아 기다려. 당장 돌아온다. 여기. 여기 맞춰. 여기 맞춰. 여기 맞춰. 여기 맞춰. 잠깐만. 이게. 따로따로 돌아갖고. 한 명이 가서 풀면 되는데. 이게. 뭐지. 하하하하. 하하하. 누구야 진짜 웃당. 저기 가. 하하하하. 저기 가. 하하하하. 제발. 하하하하. 보기하기고. 으아! 어! 지키고 있다! 지키고 있어! 지키고 있다니까? 아휴... 잘에 걸렸다... 원 다운! 이 병은 나이스! 흐흐가 봐. 살짝 나오면 되요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내가 한번 가볼게 여기. 살짝 가서 펄서버 뿌려보고 없으면 한번... 그저거 좋겠다. 딱 있네 지금? 이쪽에서? 아 근데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아 저만 기다리고 있어 오지마 저 펄스 어후.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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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노 내가 조금 여기서 어그로 끌어서 데리고 와봐 몇 명이나 있어 거기? 아 두 아 움직이지도 않아 오지도 않아 그냥 저기서 까지 자 내려가자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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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서 진짜 한 명 우리 한 명 올 때까지 풀팟 될 때까지 파이밍하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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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가 던지 아나 가고 있네 왜 안내려와? 가고 있어요 형님 저는 메인저 한번 붙었다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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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이런거 잡아버려 으흫 으흐흐흐흫 하자한테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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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ㅋㅋ 이.. 이 새끼. 오! 이 새끼 뭐야? 포식이다 하아핳 적응 기간 필요합니까 아주 포... 도망가냐? 형님 너무 쎄가지고 도망가셨잖아요 어? 뭐야? 안 좋아 아 땡 좀 내릴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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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메리킹 먹으러 갔다 메리킹 몇개요? 나 하나 한개 한개 오케이 다들 비슷하네 아 오지않고 거기서 4명인가 방랑이 거 지키고 있던데요 전나 무서워 방랑이 방랑이지 밸런스를 잘 못 맞췄어 밸런스를 잘 못 맞췄어 방랑자를 아예 팀플에서는 못쓰게 만들었어야 돼 소울풀도 했으면 한번만 터진거 소울풀만 딱 한번만 터지는걸로 해주고 아 그렇게 했어야 돼 지금 다 방랑 방랑이 많아지면 밸런스가 그냥 깨져 세션이 상향에다 너무 죽여놨어 잠시만 두둥무 너무 죽여놓고 이거 뭐 두둥무 너무 죽여놓고 이거 뭐 말하면 뭐해 상향에다 냈다 너프만 있을 뿐 밑에 메리킹 있어요 하나 까놨어 위에도 까놨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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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 됐다 앱은 온 것 같은데 봤어요? 코스 뿌렸어 지키고 있다니까 형님 방랑이 4명이서 밑에 가서 바밍하고 있다 밑에 가서 바밍하고 있다 밑에 가서 바밍하고 있다 오케이 주먹어 오긴 오나 밥을 좀 먹어야 되는데 밥을 좀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밥을 나도 먹어야 되는데 가볼까 그냥 가보죠 아니요 이 방법도 있어요 형님 소울풀 우리 여기서 여기서 파탈하고 파탈해서 풀던가 아니면 파탈해가지고 소울풀 방랑으로 가가지고 각자 한 개 목 이상을 갖고 싸우는거지 걔네들 그럴까? 더 풀어볼까? 어? 동시에? 여기서 어쨌든 동시에 풀면은 어... 밥 먹자 아 배고프다 나는 저기야 나는 500m 뒤에 사람 하나 뒤에 하나 뒤에 하나 뒤에 하나 뒤에 하나 이 새끼 뭐야 이거 이 새끼 놀랬겠다 둘 둘 둘 내가 내가 거긴데 나도 거긴데 형님 내가 3등 3등 이송장 아 젠장 최악이야 아 그러네? 아니 근데 나는 위인데 나는 위인데 아 이게 3등 이송장인데 3등이 아니라 애들 싸우고 있네 가자 형님 목이형이 나랑 위로 올라가야겠네 맞지? 아 이거 잡고 가야겠다 산다 나쁜 놈 안 되는데 와 너 가만 보인 줄 알았어 이게 누구야? 아 저 위에서 쏘다 빨리 산다 몰라 나 아예 방금 썼어 알겠어 한 명 덮고 가야겠다 아 한 명 위에 한 명 더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알아요 쟤는 3등이잖아 오진 않은데 잡겠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아 나 방랑 터졌다 나도 터졌어요 형님 한 명이 끝이네 이거 너무 한 거 아니야? 슬픈 방랑인데 하지만 말 없는 거 보니까 그니까 지금 고요한가 보다 아니 나는 지금 풀어가고 있긴 한데 이제는 한 명 없어요? 아니 이쪽에서 요구랑 막 싸우는 애들이 있었어 내가 푸는 장소에 3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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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보자 아 단백 밑에 앞에 잡히는 게 없네 뭐 가야 돼요 형님 길 따라와 길 하나만 더 가리면 방랑 또 돌아오겠다 거기서 전투를 한번 가려야겠네 어디 가야겠다 어디 가야겠다 아이씨 어떤 새끼야 지키고 있어 한번 맞다이 해야 돼 바뀐 tudo 아 저렴하노 어 아는데 여긴 아 네 네 나 나오고? 어떻게 똑같지? 이것도 똑같을 수도 있어. 없지. 그럴 수도 있다고? 서로가 다른데? 앞에 사람 있다 형님. 앞에 사람만은 있어. 한 명인데? 둘 둘. 둘? 하나? 둘 둘. 이거 채우고 갔어야 되는데. 빼빼빼빼. 형 빼. 조금 애물해서 잡아야겠다. 장난 좀 좀 돌아오고. 아 죽었다. 안 돼. 아 네 명. 아 네 명. 아 지팀이다. 나 죽었더니 그렇구나. 이 새끼들 나에게 묻었다. 형은 어떻게 됐어요? 나 풀러 갔더니 네 명 있던데? 여기도 여기야. 아 자살해야 되나? 아 짜증나게. 그래 오케이 일단 생명은 안 돌아올게 와 내미 폭포기 아 거짓말 살아있어? 으아~~ 너무 많아~~ 난 여기 애들 없어 고백아 애들 없다 없어요? 지금 나한테 다 왔어요 나랑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여기 여기서 마지막을 하나 줬구나 고백 온다 빨리 와 빨리 내가 외부 지금 바꿔주세요 안 돼 안 돼 한 명 명이 왔다 야 누나 못 가볼까 못 가볼까 3명 왔다 3명 런칭이 없어가지고 여기 빙빙 돌아요 4명 다시요 3명 내 손할게요 형님 일단 4명 4명 나 미치겠네 나는 진짜 존나 달리기만 하는데 지금 다행히 이 순간이 지칠지도 않나? 아 죽겠다 오버시 죽겠다 안 돼 안 돼 야야야 안 돼 안 돼 메드킬 차가도 없어졌어 형 오염 안 됐죠? 오염 안 됐어 그러면 코지망이먼트 들어가자 그러면 되잖아, 코애먼트 들어가면 초대를 해주면 그래도 메드킬 먹고 그쪽으로 들어가야 돼 코지왕 밑에 있네 응, 그냥 3점에 있어요 초대해주면 형님 같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4명이면 4대3으로 붙으면 되잖아 초대해달라고? 네 죽었어? 죽었어요 그래서 두 명 잡고 죽었는데 아 가시죠 형님, 저쪽으로 형님 쪽으로 이제 형이구나, 오케이 띵띵띵띵띵 이거 밥 먹어야 돼, 풀지 못하네 세 명대가 어디야? 3점 이송장 3점 이송장 3점 이송장 나갑니다 하나 또 있니? 하나 나오고 지금? 또 왔고 있어 백프로포 하나는? 아이 다는 안 구현이구나 여기 안 구현이구나 그냥 뭐야? 너 너 뭐 유튜브 여기서 итоге? 아, 이런 등급은 안 좋겠다 어떻게 되었나? 나이스 에이타 넣었고 나이틴 다운 다운 플러시 많아 에이타 넣었고 윙크 없나? 아 형님 있구나 저것도 없구나 우와 나이스 우애이 형들 내렸어 나이스 룰 다운 형들 내렸어 퍼스도 낮고 가자! 가자! 와 내 느낌 4개 떴다 망랑도 없고 저도 없어요 얘네가 아까 지키던 애들이 다 온건가? 그런거 같아 텔 타고 온거 같아 고객님 잘 할만하면 방릉이 돌아오겠는데 아니 방릉이 물량 하나 빨고 이거 포스인다 이거 술차 날라올거 같아 고객님 애들이 목 싹 잡았네 오 형님 여기서 우린 막아야돼 여기서 오는거 잡아야돼 왜 안오지 앞에 하나있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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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캠초 안캠초 4전 안캠초 술탄 날라온다 술탄 아아이 또 아 술 또 맞았어?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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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탄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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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오오 파일럿 차였다 박민희 다 들어온 타이밍인데 그러니까 와 박민희가 아쉬웠다 아 Qui posted 잘 떨죠 야 데스틴리같이 보이드 방패 우체 이렇게 하는 그건 없나 씨 그거 있으면 좋겠는데 뭐에요 형님 아 그러니 타이트 하는 게 있는데 혹한 우리가 해제하는 게 있어 그러면